작년 23년도 8월 기록입니다. 남원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 왔죠? 저리야, 나 여기 데이트 타야 있는데 이 정도만 찍고 싶어. 이것 또한 너야. 다 한 줄 아줬어. 아주 꼼꼼히 다 됐어. 야, 나도 미치겠다, 지금. 너 한 번, 진짜 많이 됐다. 야, 성격 나왔나? 가봅시데이. 가봅시데이. 빨리 가려고 하다 하늘로 더 빨리 간다. 너무 맛있다. 계곡 도착 전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사히 생메추켄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골 마트에 진짜 많은 거예요. 나 눈 돌아가버려. 그래서 몽땅 샀습니다. 보라는 계곡 도착 5분 전에 최대한 대로 더운 상태로 계곡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꺼버립니다. 아, 나 지금 벌써 인중에 땀 날랐니?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기분 탓이야. 물놀이 10배 재밌게 치지? 아, 그래? 알았어. 야, 좋다, 좋다. 아, 부른다. 어? 봐봐. 까보여. 와, 대박. 까보이지? 야, 진짜 좋다. 오케이. 아, 여기에서. 응. 와, 왔다. 어, 호, 어? 호, 동 호, 호! 어, 이쁜! 빨리 가자! 지리는 지리산. 볼 봐, 볼 봐. 샤옥 여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이사롤도 돌아간대 아 역시 멋있어 세존이 옛날에 사준건데 진짜 멋있지 개 멋지지? 어 멋있어 진짜 신싸 같은데? 야 여기 개운이야? 아직 물도 못들어갔는디 천부리 만부리 아 웃기네 진짜 어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가 뭐 어디야? 개똥이다 만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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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맛은 좋아 야 이거 폐 들어가도 안해요 안 돼 멋있어 무서워 난 이런데 넘어질까봐 야 이거 스프리아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도 이렇게? 내가 여기서만 이렇게 앉아오고 있어 아 좀 생각 중에서 물살이 너무 세서? 물살이 너무 세서? 공간중에서 공간중에서 샌네레가 죽어서 죽었는데 이거 미쳤다 진짜 와 미쳤어 물이 너무 많아 보라 언니 들어왔다 와 여기도 좋네 야 깊어 깊어깊어 깊습니까 뒤에 사람이 옵니다 어 뭐야 야 니 빈다 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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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간다 간다 가라 보라 가라 야 물이 너무 센데 바람도 많네 아 진짜 탄거야? 야 깊긴 깊다 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저러고 있어? 네 사이드 가려고 오고 있어? 네 야 얼굴이 껌씰 익었다 야 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무릉이가 더 오릅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피리를 한번 물어야겠다. 저는 계곡을 촬영하는 보골보골입니다. 저는 가골가골입니다. 여기는 사람에게 많이 알려져서 저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데 젠이 골고루가 왼쪽으로 가득을 채워주시기 이제 아저씨 골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잠시 골고 눈에 뵙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잠시 골고루가 다시 돌아오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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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돼지 안 돼 나 사과나 줘 우리 닭이 온다 아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사실 토시야? 와 맛있겠다 시려 내가 바람이 불게 해 이거 내 뼈통에 넣었다고. 왜 그래? 아, 이거. 아, 괜찮아. 그런 거 하지 말지 마. 진짜. 아, 맞다. 눈에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건 얼굴 용이야? 어. 난 그냥... 어? 오, 어떡해. 진짜 너무 맛있었어. 아, 맛있다. 아, 너무 눈물 나. 잠시 좀. 아, 시곤하네. 만지면, 너도? 점점 잘지는 않다. 나 여기 또 어디냐? 야, 근데 진짜. 진짜 두 개만 놓고. 진짜 맛있겠다. 일단 두 개만 놓고 또 해보고 두 개만 넣어보자 반짠데? 반짠? 맛있어 진심인거에요 버터 버즈 제일 맛있어 반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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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파